여보 사툰님 늦조시오 여보 사툰님 늦조시오 기생물 설령이 없단 말이오 계속 기생동선이 난 동선정은 죽어있고 안동기생 일조모잉 생멸려물을 씌웠으니 기생고개 여리없어 해 겁소 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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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마오 장조딸이라 굳이 마오 오 저년 당장 잡아들여 동토리 올려매고 학칠 부셔라 형님들이 부태주니 춘향 부태 받아들고 일신수족을 벌렁벌렁 떠는기 저죽을 이리 서러워 떠는 배도 아니요 천리지신 도련님 못보고 죽을 리 우간이 일신수족을 벌렁벌렁 떠는기 일신수족을 벌렁벌렁 떨며 반일자 마음심자 일심으로 들으르 그어 그어 주니 정리 부태 받아들고 신욕을 기린 후 집장 사령 그거들 보아라 정장 따발은 하나다 물탐쑥 어느다가 정출빛에다 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펄을 쳐 놓고 정장을 고른다 정장을 고른다 이 논도 작고 늦고 능청 저놈도 작고 이리 고르고 그쯤 정신 좋고 쫓쫓한 놈을 골라 그러고 사쫓 보는데 난 너에게 치워 정장을 고른다 수숭발을 건다